북영대학교 환경공학과 노영민 교수 연구팀의 활약상이 YTN 사이언스에 소개됐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지난 9월 23일 다큐 S 프라임 프로그램의 자율주행의 눈 라이다 편에서 라이다 활용 기술 사례로 노영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스캐닝 라이다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이 방송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 기술을 소개하며 이 기술은 과거 기상관측이나 지형을 정밀히 그리거나 비행기 착륙 유도 등의 국한에 사용됐지만 지금은 우리 일산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다란 라이트와 레이더의 합성어로 신호를 발사하여 물체가 반사되는 것을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레이더와 원리가 유사하지만 발사하는 신호가 단파장에 레이저 펄스로 돼 있어 정밀하게 물체를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은 최근 자율주행 기술, AR 가상현실 기술, 공간 스캐닝을 통한 3D 공간 모델뿐만 아니라 농장 대형 가축 관리, 기후변화 보존 등 현실적인 응용과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이 같은 라이다 기술 활용 사례로 노영민 교수팀이 개발한 고해상도 미세먼지 농도 분포 감시용 스캐닝 라이다 시스템이 소개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라이다 기술의 스캐닝 방식을 도입해 반경 5km 내 관측 영역을 30m의 고해상도로 미세먼지 진량 농도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해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방송은 원격으로 미세먼지 실태와 현황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영상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